이건 킬러 프리퀸시 이건 킬러 프리... 프리퀸시 아이고 이번에 왜 이렇게 바람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킬러 프리퀸시라는 게임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무슨 라디오 호스트이고 시청자한테 전화를 받아요 그 시청자들이 무슨 살인자 당해요 그래서 우리 중료 후 데스... 네 아뇨 버읍 세게 마자 오케이! 우리... 도대체 왜...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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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어났어? 우리... 이거 우리 침대인가? 오케이 우리... 니어 가이슨 없어요? 오! 누가... 누가 화장... 화장실을 사용해 본 것 같아요 어 이거 뭐지? 못 읽어요 아이고 여기는... 진짜 누가... 청소 좀 해야 할 필요... 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누가 휘바람 부르는 거야? 누가? 모든 쓰레기통에... 똑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문 열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오하 이거... 왜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으아! 오케이 어... 우리 친구 하자 제발... 우리 친구 좀 하자 다이라... 아... 자... 에이... 아... 에이... 아... 뭐지? 페키야?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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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그러게야 당연하죠 오케이 포스트, 음악을 끊어 오케이, 3, 2, 1 아직 할 말이 없는데 스크립트 대부분이라도 좀 주세요 런닝뉴만이 오세요 런닝뉴만이 오세요 오케이 뭐 괜찮은데 오케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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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이거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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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거야 아 너 제가 어 진심해요? 어? 어이없어 너무 좀 하고싶어요 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잠깐 한 번만 걸었을 때 깜짝 놀라 그러면 그 스크림을 통화해 에티 비명소리 동요하는 예티? 아 동요하는 예티? 절벽에서 떨어진 때? 익사할 때? 익사할 때?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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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여러분. 여기있습니다. 제 생각들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맞게 되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두 티켓을 도전할 수 있는 메이지메이지만 그리고, 원 프리 프라이드 도우 프라이드 도우? 나쁘지 않아요? 555 239 KFAM 이제, 다이어링을 하자. 나이스! 어, 노래 소개하는게 좋을까? 네! 우리 잘하네 우리 라디오 호스트가 된 것이다르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들었을때까지 들었을때까지 내가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네 밝혀라, 호스트 그 날은 내 주의가 될 것일까? 오, 와우 우리 나중에 여기로 갈 수 있나요? 호스트, 연락이 들어있어 오 음악을 꺼낼 때 오케이, 컷.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전화가 없는데? 했어요! 오케이. 아 여깄네. 레슬리 하퍼러. 저는 9-1-1 오퍼레터와 갈로스 크리크의 민원이예요. 오케이. 비명원은 맞추기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네? 9-1-1 오퍼레터가 전화할 때, 제가 연구한 환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요! 봐봐, 성격을 찾았고, 제 도움를 필요한 것 같아요. 9-1-1 오퍼레터가 전화할 때, 9-1-1 오퍼레터가 전화할 때, 재미있는 시스템이? 네. 펀치 라인은 무엇입니까? 먼저, 제 발음을 확인하셨는데, 사실, 9-1-1 오퍼레터가 전화할 때, 사실은 사실입니다. 페그,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포스트,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보안관에 알리는 표현이 좋겠군요, 그러면. 정리해서, 사실은, 이 경찰에게 말할 때, 이 경찰에게 말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였어? 그 경찰에게? 그 경찰이? 그 경찰이? 그 경찰이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뭐? 그 경찰이 죽었구나. 그 경찰이 죽었구나. 그 경찰이 죽었구나. 오케이. 제 경찰에 답변 받지 못했다고요. 그 경찰에게 다시 전 진행하지 않았다고요. 그 경찰에 왔 P. 그 경찰을 찾았거든요. 그 경찰. 그 경찰이. 그 경찰이. 그 경찰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 그 경찰이 누구나. 그 경찰이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 경찰에게 아니었고, 특별히 구성했을 때, 내가 생각해봤어요. 뼈가가고 있는 거로 사라졌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누군가가 있었는데 다른 경험관은 어디있죠? 알지 않나요. 다른 오피서가 어디있어? 아, 알지? 시스템이? 뭐든지, 경찰이 왜 그러지? 아니, 어디에 확인해봤어요. 마티네즈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녀가 쫓아졌고, 아 그런데 I can't call anything but local numbers... something's wrong. I'll go there myself, let them know what's going on and bring help back with me. But if you leave while there's a murder around the Loose, who's going to man the emergency line? That's why I called. Forrest, I've routed all 911 calls to come into you. 무슨 소리야?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은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아이디어예요.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은 여기 있는 핸드폰 번호의 경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직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개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처럼. 당신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전화하고 있으며, 어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인터뷰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카카오에서 갈로스 크리크에서 보내셨죠?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개의 전환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로와 함께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와 함께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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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지금 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위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위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체의 전홍을 가지고 있는 게 listensensing to me, 그 매니저가ièrement 흥미를 끄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도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은 교체의 전홍을 확실할 수 없는지? 아니요. 교체의 전홍이 없습니다. 교체의 전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수업이 cél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니저에게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난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열쇠가.. 아 예비 열쇠! 메슈스 보안관을 살펴보는 건 어때요? 네 메슈스 네 그럼 자스티 좀 보세요 네 빨리 가세요 네 이건 공포게임 만 것 같아요 우리는 살인자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열쇠 찾았어 우리 똑똑하니까 열쇠 찾았죠? 네 맞아요! 1분정도 마티네즈 1분정도 주세요 다시 돌아올게요 아직도 잘생겼어, 생각해봐요. 당신은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것은 괜찮은 것 같네요. 아마 레슬리 맞았다. 아마 이 911 업무가 가능할 수 있다. 그건 소름돋아. 맞아. 하지만 뭐하고 싶지? 그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만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래, 말아, 마르티네스. 여기 놔. 엄마가 전화를 엄청 많이 받을거야. 저수지 수지에 앉을거지. 그니까 내가 전화에 가고. 나는 다시 돌아다. 마르티네즈는 아직 안고있어요. 제가 헨더슨에 도와드릴께요. 이제 죽음이 돌아올다면 마르티네즈는 앉아있어. 오케이. 어... 떠나다구요? 오른만 두고요? 우리 혼자서 일어나자? 그냥 페기와 저와 다른 사람은 며젠티로 연락드립니다. 넌 괜찮아요. 안인 것 같아요? 오 무슨 소리? 어떡해? 오 휘파람 다시 휘파람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휘파람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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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휘파람이 돼? 어? 이 휘파람이? 휘파람이? 휘파람이 애매아? 그 휘파람이 애매아? 그 휘파람이 애매아? 어? 아! 너. 마티우스, 그 마티니스, 그 시험을 shedding 깨어요? 그 길을 잡고 있어요? 에 문을 잠가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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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좀 필요해요 도망쳐요 사무실 안쪽으로 숨어요 도망쳐요 아니요? 경찰의 주무관에 있는 체육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으면 좋겠지? 나... 나... 나, 그 수업이 가능하다고 나, 그 수업이 어떤... 그 수업이 어떤...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 있어야 할 것 같지?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 있겠지? 그리고... 네! 수업이 되었지! 스터드 카르 3를 통해 제가 그 앞에 있는 장면을 봤을 때, 나, 그 수업이 좋지?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기다려... 내가 왜 우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윙슬링맨은 바로 거기다! 그럼.. 어.. 네 그냥 총은.. 총은 없나? 이 셰프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지? 핸드폰은 옆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잡아봐. 네. 얘는 그냥.. 아무것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보관서.. 무기 보관소가 있나요? 다른 무기가 보이나요? 보관소.. 보관소 무.. 아.. 보관소 있나요? 응. 다른 무기가 보이나요? 티네스.. 내가 잡아봐. 얘는 진짜 아무것도 혼자서 못해. 아.. 추후 스프레이.. 태저건.. 진압봉.. 어.. 후추 스프레이.. 태저건.. 태저건은 그냥.. 사거리가 좀 있어요? 아니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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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아.. 여기는 좀 사거리가 있어야.. 후추.. 후추 스프레이.. 하이프라스 스프레이네. 하이프라스 스프레이네. 하이프라스 스프레이네. 하이프라스 스프레이네. 하이프라스 스프레이네. 하이프라스 스프레이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음 음악이 멋있죠?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들려도 안 됩니다. 정확히. 지민이 안 되었다. 안 돼. 흰파람 쌓이는 지금 보이나요? 아.. 안 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자. 나 안 좋아해. 나도. 근데 이게 열어버린다. 그리고 내가 이거 가져다. 파티카 파티카 파티카. 오케이. Deputy Martinez? 만약에 내가 듣고 싶으면 이제 시간을 보내고. 네. 그냥 내게. 네. 여기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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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 여기다. 다시. 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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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으로 빌어요. 오케이. 그러게요. 와 이거 봐요. 음반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야. 아. 네. 아 네 있어요. 있어요. 어. 네. 10-4. 무슨 말이야. 뭐라. 10-4 뭐요? 수류탄이 없나요? 수류탄이 없나요? 수류탄이 없나요? 수류탄이 있으면 좋겠죠. 수류탄이 없나요? 수류탄이 없나요? 수류탄이 없나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그거 까먹었어. 얘 가면 쓰고 있잖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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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이 없나요? 수류탄이 없나요? 괜찮으니? 너, 너는 왜 떠났어? 당연하죠. 그는 호루에 쥐어버렸어. 너는 헤더슨에 가야 돼, 레슬리. 우리 다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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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 갈로스는 너네베스에 가진 곳인데 꽤 가까워진 것 같다. 그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두, 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제 몸을 조금 조금 더 낮아야 할 것 같다. 왜 여기가 오는 것 같다? 어... 주위에서는 다 할게요. 우리 모두가 다가야 할거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다가야 할거에요. 다가야 할거에요. 다가야 할거에요. 잠시만요. 오케이. 당신은 좀... 아... 머리카락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아 이거 봐요. 우리 나가... 아 잠시만요. 하이 라마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 귀 아얀 놈이... 알았어. 아암... 조심해요. 조심하세요. 레즐리.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레즐리. 나이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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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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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89.16에 얘기할거에요. 그 스크림. 지금, 여기가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여기 히트... 히트... 히트 레코드. 이건 진짜 미쳤다. 스톰프라이더. 4시간 정도 걸릴거에요? 이 사람은 이곳에 4시간을 죽일거에요. 포스트, 그건 도와주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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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육술들인 사람은 누구야? 50년대에 시리얼 죽였어요. 에드워드 마셜 무니 엑소스러운 마스크에 육술들고 죽였고 갤로우스 크리에 대해 죽였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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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헬로윈 시리즈 같은 살인자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음 그 잔 어저께 되셨죠? 오케이 그치 그치 뭐 엘리스 포인트에 도착했다고 말했죠. 지금 그치 빛바람 포인트 그리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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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인 시기 다 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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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그치 그치 고맙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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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5cm? 35cm? 3500cm? 헛, 갈로즈 크리크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 아니, 35명이요. 최종적으로. 헝. 우리 이제 뭐, 하긴 저희 방송보다 훨씬 더 많아요. 35명? 최종적으로? 35명이요. 학생일 날이에요. 그리고 갈로즈 크리크가 무엇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조금 더 1,000명이요? 오. 몇명이요? 아, 알지. 제 직업이 불가능했고, 1,000명이요. 네, 그 전에. 5,000명이요? 큰 가슴이 10, 15,000명이요. 5,000명이요? 그냥 꿈이구나. 5,000,000명이요.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000? 그런 꿈이 없어요. 오! 우리 오늘 연락이 들어있어요. 준비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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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끊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전화기가 어디야? 아, 여기. 형. 아, 여기. 아, 내가. 알았어. 오케이. 전화 받자. 안녕하세요, 칼러. 189.16, 스크림. 모든 게... 다 괜찮나요? 어, 어. 빛바람 살인자인가? 오케이. 아, 누구야?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냥 무슨... 무슨 변태? 무슨 변태인가 같은데? 오케이. 너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왜 전화하시나요? 빛바람 살인마. 아닌 것 같아요. 아, 너 이름이 아는 놈이예요? 빛바람이... 비바람도 참 못 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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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해요. 이런... 정부도...? 아, 정부가 뭐요? 정부도...? 잠깐만, 이거 전부 다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정보 무엇인가? 컨트랙트? 컨트랙트? 어? 내가, 내가! 우리는 치즈 고춧가루가 원합니다. 내가, 나는 치즈 고춧가루가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뱃살을 잘라줄게요. 자, 젠장들! 내가 뱃살을 잘라줄게요. 네, 끝나버리스 네, 끝나버리스 지금 왜 하면 안되지? 직접 하고싶어요 지금 찾았다 괜찮으세요? 집에서 모자고 싶어서 집에서 그걸 당했던 거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거 너는 leave에서 말하는게 이 친구의 죽는거인가요? 그 Когда 나눠서 말하는게 좀 살고 싶ỡ 근데 그 남은거 그게 정말 не 살고 싶고 그 저희가 죽는건 그냥 Lars'게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루이 제가 말했어 잘 우리 아직 네 노이즈! 어디야? 누리야 샌드라 샤르프 알았어 경찰에 오지 않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야? 어디에 NFL를 가본 거야? 응, 알았어요. 제가 자리를 왔는데, car도 이곳에 가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둘을 때 도착했어요 내가 그 길을 가둔다고 해서 저는 그 길을 숨겼다고 해서 내가 너도 숨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나이 걸을지 못할 거야 지금 어디인지 아, 돌아가서 열쇠를 향해 아, 아니요 들어보니, 그 자를 다 뚫을 것 같고 그렇다면 괜찮고 그 근처에 가야만 한 곳이 있나요? There's any more and fun for us letting in? Like i well i feel like they love cars 신난다 내가 지금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근데 이번에 집중이ходит 내 차지 나는 이 버터가 없는 버터를 찾아와 그리고 너가 너한테 도와주신다 그럼 또 상관없다 내가 도와주신다 내가 부수고기 hinter 중 내 비싼이었고 내가 너가 또 갈 수 있는지 189.16 이 소리가 저거는 전철의 우리 라디오 교육의 진짜 작아요. 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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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오케. 오우 이태리아 여기 나가서 나가로돼.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지? Top hits. 나이스. 다 보여주세요. From below it came. 공포 공포. 이건 무슨 영화인가? 몰랐네. 모르는데. 헉! 커피! 저 커피 타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오케이. 아 그럼 우리 한번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 왜 빨간색이야? 말도 안되네. 화장실. 아. 여긴가요? 네. 이거는 못 읽어요. 커피. 커피 다 떨어졌는데. 이거냐? 못 읽어요. 못 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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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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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많이 있는데. 가족 가야하는지. 몰라요. 이거 가족 가야하나? 우리 뛰어갈 수는 없어 여기는요? 진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네 큰일이 될 거야 저는 자동차에 관한 지식이 아예 없다 we're back with 189.16 the scream how are you holding up sandra? the creeps looking through the parking lot trying to find me but i've got my tools and i'm ready to get this hunker junk moving okay 몰라 드라이버를 시동 키에 꽂고 시기방향으로 okay 스티어링 칼 칼럼에 낫터를 보세요 망치르 핸들을 내 지수 아냐 이거 이거 드라이버를 이 아잇 레이 이거 마..아마도 잘 되길 네 아 네 음.. 오케이 스티어링 칼럼에 나아서를 풀자 이건 아마 좀 더 말이 될 거야 하나, 둘! 아, 이 그릇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릇이 없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기 있는 종류가 많아. 도픈, 오, 오, 내 마음이 펌프다. 말이두요, 저도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 오케이. 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아, 갈색과 녹색. 파란색과 빨간색, 서로를 함께 하자. 잘 되지 않을까?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 Claudius의, 나이스의 정치자, 나이스의 정치자 우릴 때문에 죽을 거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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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아이스anche스의 정치자 우릴 때문에 죽을 거여. 아, 정치자 우릴 때 뭐여. 아, 아, 상종선을 잘라요 밝은색과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과 빨간색 아이고 아이고 우리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하자 함께합니다 그렇지, 이제 가자 그리고 뭐 좀 좌우고 그리고 그리고 아우, 아우! 새우는 합격이 없음, 저의 마찬가지인 거 같기도 하고 내 방rian의 방향이네요 우리, 우리 진짜 좋은 사람 아니네요 자, 비싼 사이. 저는 매운 지구 sum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미안해요, 샌드라 정말 미안해, 샌드라 너는 그 나쁜 여자친구 우리 좀 더 열심히 찾아야 겠어요 갈로스 크리크가 그냥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다음 트랙은 샌드라에 대해 저희때문에 이거 오 마이 저희때문에 죽었어 그럼 여러분 이거는 킬러 프리클렌스 이란 게임에요 관심 있으면 스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 뚝칸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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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여러분 은